조선개혁방송은 청취를 넘어가며 여러분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인수, 개혁, 규방을 청취할 수 있는 방통한 기회를 찾는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 남조전에 온 회복자들이 서울에서 만드는 조선개혁방송은 인민과 간부를 청년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결정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국조선 청취자들 안녕하십니까? 평월 24일 미디오비 조선개혁방송을 시작합니다. 조선개혁방송은 땡방결환기부터 12시까지 단파 1,157주일을 계속 1시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서 6시까지 단파 7,570주일을 계속 1시간 동안 시간에 꽂혀 여러 군대 대표를 찾아갑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먼저 3군대에 같이 560주일 사쿠라인아버시아 동대문과 2주자리 전화합니다. 끝으로 3,383주일 여성상정권운동장 오늘 공급버시를 전해드립니다. 끝까지는 3,383주일 여성상정권운동장 전해드립니다. 끝까지는 3,383주일 여성상정권 조선개혁방송은 북조선의 파급대방의 준비가 되고자 합니다. 통로를 향한 염원, 북조선인민들의 행복을 바라며 발전하는